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에듀의 사회복지사 1급 전문강사 손용근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바로 사회복지사 1급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급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탄 때도 사회복지사 1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2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사 1급 가장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즉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배님들이 저한테 항상 문의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자 사회복지사 2급 갖고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자꾸만 시설장님이 센터장님이 기관장이 자꾸 1급 취득하라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놓고 푸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이것까지도 괜찮은데 과연 1급을 지금 머리로 공부해도 딸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에듀의 합격수기 보셨습니까? 합격수기를 보시면요 보통의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연령대가 바로 40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20대 부분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60대, 70대에서도 합격을 하신 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도요 1년 해갖고 열심히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에듀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니까 합격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부분에선 약간의 난이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해마다 난이도의 조정들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약간의 운빨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2018년도 16회나 그 다음에 2019년도 17회나 그리고 이번 2020년도 18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평이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시험에서 가장 합격률이 저조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100명 중에 15명밖에 합격을 하지 못했었어요 엄하게 난이도가 높아갖고요 수험생들이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합격을 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1급이 처음 시작했던 2003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거의 80%, 85% 가까이가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 조정이 가능해져서 지금은 약 30%에서 35%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16회, 17회, 18회 때도 35% 내외에서 합격률이 결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면 어떤 보험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나한테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듀에서의 사회복지 1급에 대한 시리즈 특강 두 번째는요 급이 다른 시작이다라는 거죠 자, 급이 다르다? 1급이냐 2급이냐? 자, 제가 하나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한테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지금 과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 시설장은 1급을 취득하라고 하고 그런데 나는 굳이 1급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1급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렇게 회의 때나 회식 때나 이럴 때 과장님, 과장님은 1급 갖고 계신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 아닌데, 나 2급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위축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요즘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은요 다 거의 대부분 1급입니다 2급 갖고서는요 취업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1급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런 선배들은 2급 갖고는요 이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누락이 될 상황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아, 과장님은 2급이신데 저희가 1급인데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어? 나도 1급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사회복지학과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1급 따셔야죠 그죠? 당연히 1급 따셔야 되는데 다양한 콘텐츠들을 갖고 또 강의를 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에듀위를 선택했던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에듀위를 갖고 있는 최적화된 바로 전문 교수들이라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복지사 5회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 5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15년을 강의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출 내용과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제가 다 노하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양한 전문 교수님들도 있지만 우리 에듀위를 서 있는 전문 교수님들은요 다 최적화된 최고의 교수님들입니다 저도 최고지만 우리 에듀위를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은요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전문력을 갖고 있고 최상의 전문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급이 다른 이유에 대한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 전망과 취득시의 이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018년도에요 바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망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한국지검능력개발원에서 발표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향후 10년 후에 좋은 어떤 직업의 직종으로 20가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한국지검능력개발원에서 자, 물론 뭐 1위, 2위, 3위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우리가 사회복지사 부분이 바로 5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인간을 원료로 하고 있고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무리 컴퓨터, 아무리 AR, 아무리 인공지능, 알파고가 그렇게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문제나 욕구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완화시켜주거나 해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이거든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려면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있어야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에게 100% 신뢰를 하면서 굽신굽신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전문의학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셔야만 여러분들은 바로 전문가가 되어서 바로 우리에게 욕구나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해달라고 오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우리를 전문가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스킬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사회복지사 쪽은요 인간을 원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사회복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이컨택을 한다는 거죠 아우,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바로 공감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공감, 자, 공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우, 그러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아우,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바로 이런 제스처나, 그 다음에 취임새 이런 부분들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있다 당신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의 얘기를 상대, 전문가가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의 빗장이라고 해서요 내가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문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안에서 열 수 있는 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문과 안에서 열 수 있는 문이 함께 열려야 바로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친밀감, 신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 1급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5위로 향후 10년 이상 좋은 직종으로 사회복지사 1급을 선정을 하기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다양한 형태들도 있지만 10년 후두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는 바로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2019년도에 우리 국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도 바로 향후 10년 동안의 전망 좋은 직업들에 대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전망 좋은 직업과 관련된 부분은요 향후 10년 동안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증가 요인의 직업군 중에 바로 12위를 사회복지사로 두었던 거예요 그만큼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향후 5년, 향후 10년, 향후 20년, 50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업이 바로 사회복지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이 아니면 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사회복지사 1급을 꼭 취득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했을 때 이 점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는 것은요 바로 취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소가치가 있어야 그 자격증으로서 내가 나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희소가치가 있어야 바로 사회가 기업이 바로 국가가 그런 희소가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나 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사회복지사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공고문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1급이다 2급이다라고는 명시할 수는 없어요 명시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1급이라는 거예요 2급은 없습니다 물론 2급도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이나 센터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야 나의 개인적인 전역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을 보게 되면요 그곳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그런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생활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치료시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거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24시간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역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곳을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곳에도 사회복지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급이 안 되니 그런 곳에서는 2급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채용을 많이 하는 거죠 왜?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갖고 1급을 취득했는데 나는 전역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24시간 막교대나 12시간 교대 또는 성교대 근무 이런 걸 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1급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그리고 NGO 기관 또는 공공기관 아니면 공무원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길 원하십니다 즉 이용시설 쪽에 취업하시는 길 많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신다면 전문기관에도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새롭게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신보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나 학교 사회복지사나 의료 사회복지사는요 관련된 민간 자격증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사회복지사 1급이 국가 자격증으로 되면서 이 세 가지 자격증이 바로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12월부터 국가 시험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는 이 세 가지가 국가 자격증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요 기본적으로 1급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1급은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내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는 국가 시험으로 대체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정신건강 학교 의료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시려면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자가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급보다는 1급을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신보건 쪽이나 즉 정신건강 쪽이나 아니면 학교 세팅에서 또는 아니면 준종합병원 이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의료 사회복지팀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곳으로 취업하시길 원하신다면 바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셔야만 바로 이런 곳에 수련과 또 실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도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은 경우나 국가지 보호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급과 2급, 급수는 상관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1급 자격증 위주의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신입직원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일부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쪽의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바로 1급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요 취업성공 패키지 요원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직원들은 사회복지 전공자들 1급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공공기관 쪽에서도 즉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런 쪽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1급 자격증이 꼭 필요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 우리가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곳들이 바로 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복지관이죠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센터나 시설 중에서도 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사회복지사 1급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급 갖고는 이용시설을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이용시설을 이용하시고 또 취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1급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승진과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죠 바로 아까도 잠깐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로 전문성을 조직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전문성 있는 직원들 위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1997년에 법적으로 인정되어서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사회복지시설평가제가 있거든요 3년마다 시설평가를 하는데요 그 시설평가에 대한 평가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전문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가 뭐냐면 너희 기관에 너희 시설에 너희 센터에 사회복지사 1급 몇 명이나 두고 있어라는 부분이에요 왜? 1급을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이나 시설장이나 센터장도 1급을 취득하길 원하는 거고요 지금은 1급 위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의 어떤 인정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바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승진고가에서도 인사고가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승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승진을 한다면 그만큼 내 페이, 내 보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임금, 인상까지도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쪽에서 취업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 1급을 꼭 취득하셔야 된다는 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으로 다양한 취업 루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시설, 사회복지 관련된 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등등 여러 가지 협회나 협의회 같은 데도 바로 1급이 있어요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말씀드렸죠 그리고 NGO단체 이런 부분들도 1급이 필요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NGO단체 같은 경우는 꼭 분명 1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들, 학교, 의료,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런 전문 세팅, 프로페셔널한 전문 세팅이 있는 곳도 1급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용시설 외에 생활시설도 1급도 취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금단체 대표적으로 뭐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취업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 1급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이 바로 1급의 급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세 번째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에듀위에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전문성 있는 전담 교수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